9월 24일 모닝라이브 드링브레너입니다.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어떻게 될지 대강은 미리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날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금, 투, 세 오늘 토론하는 날이죠. 오늘 오전부터 거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 오늘 코스닥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 야 유해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에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 증시나 이런 것보다 오늘은 금, 투, 세의 이슈가 훨씬 좀 강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프라잉클럽 우리 본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모시고 싶어요. 저희가 이천석 마련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청하면 그것까지 더 받아들이려고 더 큰 이런 이천석보다 더 크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꼭꼭꼭꼭꼭꼭 한번 들어가십시오. 저 지금 베네피트 나가잖아요. 저거 사실은 저도 소중하게 보관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번 지금 시작이 너무 많이 힘들 때는 뭐 해야 되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고 올라갈 때 주식은 돈을 많이 벌면 되고 지금 공부하는 시기에 딱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CP들의 또 내년에 좋을 만한 섹터들 우리가 뷰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첨부로 해서 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부터 어제 저녁부터 본 신청 시작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불타올라 줘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야 돼? 팔아야 돼? 라는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꼭 제가 얘기하는 게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어땠는지 한번 읊어드리고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됐고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본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라는 정도까지 제가 오늘 결론을 딱 드려볼게요. 어제 삼성전자 덧받아서 끝났겠죠? 어제 제가 어제 만든 이런 차트입니다. 아 이렇게 존자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며칠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사놓고 잠 못 자는 경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무슨 얘기까지 사실은 들었냐면 삼성전자에서 HBM을 만들면 사실은 당연히 우린 어디 엔비디아가 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야 중국에서도 안 팔린대. 중국에서도 삼성전자 HBM이 안 된대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좀 모욕을 받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요. 자 반면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여기 정도 삼성전자로 치면 이 정도에서 지켜주는 거죠. 전전점에서 지켜주고 있는 상태 어찌됐든 HBM이 사실 반토막 내버렸잖아요. 이때 모고 나왔어요. 모고 스탠리 바로 모고 스탠리 왈 야 쟤들 안 될 거야. 라고 쟤들 이제 거의 끝나가. 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랑 아 잘 안 보이네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위에 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몇백만 주씩 팝니다. 500만 주, 600만 주, 1,400만 주, 1,200만 주, 500만 주, 1,300만 주, 800만 주, 500만 주, 1,300만 주, 800만 주, 500만 주, 1,300만 주, 800만 주, 500만 주, 이게 이렇게 많이 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나? 이렇게 많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살짝 바뀌었네요. 플러스 쪽도 돌기도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나마 그래서 버티고 있고 외국인들 삼성전자는 열심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80만 주, 오늘도 벌써 80만 주면 오늘도 파이긴 하네요. 근데 조금 매도의 양이 조금은 조금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줄어든 것 같긴 하다라는 거 즉 여러분들이 편하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려면 이게 거의 동일시 되던가 이게 좀 멈춰야 되는 어떻게 보면 증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벌써 80만 주라.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최근에 차트는 이렇게 내려왔고 수급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어?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많이 목표가를 낮춰버렸습니다.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뭐라고 얘기하면서 4분기 이후에 디랜과 랜드의 ASP 바로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될 것 같아 결국은 얘들의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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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반도체의 주력 바로 디랜과 랜드의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할 거야 라는 이 예상 그리고 최근에 자본지출 급증으로 인해서 디랜하고 HBM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비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자본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요가 꺾이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 이거 위험 너무 광고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실제 실제 그렇고요. 그런데 그동안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매번 냈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그동안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냈던 보고서들입니다. 2017년부터 파란색이 조금 안 좋게 낸 보고서고 빨간색은 좋게 낸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겨울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네요. 겨울 겨울을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흐름을 보면 잠시 멈출 시간이야. 그리고 적색 등을 켜고 있고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메모리 여기도 겨울이 나오죠. 그러다가 겨울이 지구 온난화를 만났다. 따뜻해진다. 라는 거 갑자기 바뀝니다. 딱 한 3개월여 만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뉘앙스였는데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12월 1일 날 이런 거 보면 왠지 지금 9월인데 또 연말 되면 온난화 다시 온다라는 이런 보고서 나오면 엄청 웃기겠다라는 생각하고 10월 달에 빙하게 끝이 보인다. 아 이제 따뜻해진다. 메모리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엣지 AI 가치는 무엇인가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의 힘 그리고 AI 주도에 슈퍼사이클이 온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올해 지금 7월 달부터 안 좋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 평균으로 하향 조정했고 고점에 대비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나온 겁니다. 겨울이 다가온다.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 라는 이런 식의 리포트를 모건 스탠리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작성을 하면서 야 뭐야 어떻게 사자는 거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낮춰버렸다. 라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 하이스 26만 원입니다. 26만 원인데 저기까지 낮춰버렸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이 낮췄네. 라는 거 그리고 태클 관련된 이런 것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를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다른 투자은행에서는 또 괜찮게 얘기합니다. 마이크론 내일 모레 목요일 아침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어제도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읽어보면 안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는 좋을 거야. 괜찮아. 이미 다 선반영 됐고 나쁜 건 다 선반영 됐어. 라는 식의 보고서가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은 우선은 안 좋다는 데에 포커싱이 맞춰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그동안 삼성전자가 나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런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다 어땠었냐면 나쁘지 않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목표주가 많이 안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목표주가를 다들 조금씩 하향시키고 있습니다. 한 10곳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시키고 있는 생각인데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한 10개 증권사의 기준으로 하면 평균 19,800원 정도 하향을 시켰습니다. 19,800원 정도 한 12만원에 있던 게 9만원까지 내려갖고 10만 5천원에 9만원 저희 KB가 제일 많이 낮췄는데 13만원에서 우리가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동안 사실 제일 높게 우리가 목표가를 제시했었는데 좀 평균적으로 9만 5천원으로 낮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뭐냐면 레거시 반도체 쪽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전통적인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이런 수요 부진에 따라서 3분기 실적입니다. 시적이 아니라 실적이 추정치가 하향이 주정된 요인 가장 큰 거 3분기에 얼마 정도를 볼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13조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컨센터스가 13조에 있다가 최근에 얼마까지 내려오고 있냐면 10조 야 근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10조가 작은 숫자입니까? 이렇게 많이 돈을 잘 버는데 10조씩 버는 회사예요. 삼성전자 그럴 때 적자 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10조가 이렇게 나 버는데 말이 되나? 어찌 됐든 이러한 두 가지 센티 그리고 찌라시 같은 게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야 반도체 안 된대. 반도체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저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야 삼성전자 무력 디렘하고 랜드 쪽도 지금 현재 이제 12단 쪽으로 넘어가면서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고 HBM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안 받아준대. 라는 식의 조금 찌라시 같은 이런 얘기가 많이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돌았었었다라는 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많이 내려왔고요. 실제 뭐가 바뀌고 있었었냐면 뭐가 바뀌고 있어? 지금 현재 3분기 이익이 예상 대비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컨센서스 얘기 드렸습니다. 13조에서 10조 롯데로 내려왔습니다. AI의 지출은 여전히 강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스마트폰 PC 이런 디바이스 수요가 개선되지 않아.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실제 여기에 수요가 없다. 그동안 재고 쌓아놨던 거 재고 소진될 때까지 새롭게 발주를 안 할 거야. 이러한 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앞에 밑에 바로 나오네요. 고객은 재고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재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테크의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 때문에 전통적인 레거시 이런 반도체즈들이 안 팔리고 있어서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3분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4분기 내년에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나왔던 이 사이클 반도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사이클 오늘 엄청 잘 그린 것 같네요. 스스로한테 엄청 잘 그린 것 같은데 이 사이클이 전통적으로는 막면 AI가 없었다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 냉각기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붙었어요? 우리 찬란한 AI라는 친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업혁명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우리는 AI 없이는 못 사는 구간으로 진입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 생활 패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바뀌고 있는 게 바로 AI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맞았더라면 이제는 깡그리체 무한 무한 루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계속 위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AI 반던체 수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빅테크 업체들이 자본지출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엄청난 자본지출을 하고 있다. 최소 그래서 외출이나 이런 게 별로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감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 실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테크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지 라는 생각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최근에 어땠었었냐면 리스코원에서 계속해서 자본지출하자 아직 돈 안 벌어도 좋아 무조건 자본지출하자 이거였었다가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부터 뭐 야 리스크 오프 쪽으로 위험 회피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반도체 주식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표면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마진이 픽하우트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 보험형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좀 쉬자 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AI의 어떻게 보면 새로움이 조금 많이 부족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 와 이거 뭐야 이게 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화됐죠. 이제 내가 써보니까 알겠어.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AI가 달린 로봇들을 보셨어요? AI가 여러분들 가전이나 PC나 이런 모든 것 또 본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나요? 아직 경험도 안 해봤잖아. 실제 언제까지 AI에 대한 이런 것은 이슈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 옆에 로봇이 앉아서 나랑 대화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끝나는 거지 센티멘트 살짝 이게 좀 약해졌긴 했다. 근데 그런데 그런데 위쪽으로 슝슝슝 위로 올라와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테크 업체들이 근본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런 전망 AI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AI가 당장 수익 기업이 어렵긴 한데 수요가 강하고 성장이 높으니까 AI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할 거다. 여기서 밀려버리면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 또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이름 또 바꿔야 되나. 메타 메타 플랫폼스 메타 플랫폼스 가 어떻게 보면 이름까지 바꾸면서 사실은 가상현실에 대한 VR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를 시켰죠. 이렇게 가상글래시스를 만들면서 얘기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AI로 간다. AI로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 상업화에 대한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는 다 이거 계속해서 AI 밀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가장 문제가 된 건 바로 이 범용 반도체입니다. 범용 반도체가 조금 생각보다 수요가 늦다. 이게 뭐냐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네.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경기 개선이 좀 느려질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어? 뭐야? 쫄았어. 어? 쫄은 모습이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 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는 어땠는지 한번 봐볼까요? 실제 과거 케이스들을 제가 2019년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2008년에서 9년에 단기 바닥이 언제냐면 2009년 1월 21일 여기 PBR이 1.13배 정도가 바닥이었습니다. 당시 이슈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적자로 돈다. 야 적자로 돌아도 PBR이 1.13에서 바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10조각 봅니다. 3분기에 야 눈높이가 엄청 높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부 외국 투자은행 뭐 모건 스탠리 같은 애들이 삼성전자의 목표율을 하향시켰던 게 사실 그리고 또 하나 2011년에서 12년 거의 뭐 한 2년에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생겼었더라고요. 또 이때는 1.13 정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반도체 공급처가 조금 다 변화되면서 어 야 그동안 삼성거 쓰다가 삼성거 애플이 안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그리고 또 LCD도 부진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1.13이 나왔다. 이때도 바닥이 1.13이었고요. 2014년에서 16년에 3번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14년에 10월 21일에는 PBR이 1.03 1.04 0.96 이게 제일 낮은 겁니다. 0.96배 정도가 PBR 계수를 해서 이 정도가 저점이었다. 라고 생각 이때 어떤 기사가 대표자면 위기의 삼성전자 돌파구는 있나 다 매번 이런 돌파구가 있냐라고 물어봤고 2018년에서 19년 이때는 1.06인데요. 반도체가 많이 위기가 왔었다고 하네요. 이때 위기 극복 차지가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회의 돌입 이런 식의 기사가 하나씩 하나씩 떴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기사들 별로 안 좋습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도 뜹니다. 삼성 임원들 임원들 열심히 지금 현재 자자주 사고 있다. 삼성 6만원대 열심히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급이 공급이 너무 많아진다고 그래서 고민이죠. HBM부터 시작을 해서 DRAM이란 모든 그런 게 그런데 공급에 대한 규제 규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다들 야 증설하자 삼성 SK 마이크로 다 증설하자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달라졌습니다. 바보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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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간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DRAM 전통적인 이쪽으로 가려면 뭐 지금 현재 가야 되는 게 HBM인데 결국은 DRAM 이런 숫자를 계속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BM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 뭐 생각보다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실제 15% 이상이 안 넘어갈 거다. 뭐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 아닐 것 같고 실제 제한적인 이유 가장 큰 거 결국 HBM을 넘겨야 돼서 라는 거 8단에서 12단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 내년에는 더 확대될 거예요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반도체 흐름들 좀 긍정적으로 약화된 수요 모멘텀 하락 사이클 아닌 것 같은데 소프트 랜딩 올 것 같은데 소프트 랜딩으로 2025년 수요는 다시는 확대될 거고 여기서부터 하드웨어의 AI가 도입되는 원년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반도체 사이클 하고는 조금 달라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AI의 디바이스 단위 다 확사됩니다. 탑재량이 더 증가할 거고요 랜드 같은 경우도 수요 곡선을 올릴 기회가 존재한다 수요도 전년 대비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 전략 이제 가까워진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가서 멈출 거라 저는 생각하고 연말로 갈수록 수급 환경 건강해질 거다라는 판단합니다. 마지막 PBR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삼성전자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결론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클릭 클릭 하시고 우리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저희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청해 보세요. 달라질 거야 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 뿅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